아 뭐야 드링크 먹어졌어 가는데 대각신 기절 대각신 2층 기절이야 가야지 가야지 살리지 말고 가자 아 살릴게 살릴게 이미 5초 지났어요 딱 지나는 중이었어 아직 못살렸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자 떨궈지만 남았네 떨궈지만 남았어 자전거 핑 하나 더 기자 내 오르죠 2층 쟁 핑크 하나 2번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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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아 나 살아 내려가서 아니야 지바트 안 빼라 3번팀 내려갔다 앞으로 와인차 토이팀 가 나이스 2층에 있어 3층 2층 3층에 있어 2층 바로 간다 2층 바사 나 오면 바로 살릴 수 있어 맞아 트와이 얘가 다 잡긴 했어 끝인가봐 나무 고립이야 나 올게 머리 안대 파사 얘 친구다 얘네 친구다 아따 4번이 음퉁 건넨다 2명이상 2명이상 채웠다 쏠게 하나 바위 차탄고 하나 1히트 아 뒤있다 내 쪽 다시야 내 쪽 다시야 두 명 출발 안 보여가지고 사람없다 꿀찍쪽이 두 명 일단 응 1팽 사서 포탑할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2번쪽 다 조용함 1층층 만에 하나요 가운데 1층층 가까운 1층층 간다 차고 2층 우리 봤다 아 꿀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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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도 피일 나 이거 박을게 허실에 허실에 벗갔어 아 계단 계단 잡았어 야 얘는 홈키를 바로 아 짐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과일디 안 내민다 해우소 D 단체 하나 더 라인 하트 해줄게 기절 안쪽 아래로 밀자 과일디 빠진 데서 왼쪽 아래 해상 기절 기절 호텔 들어왔다 헹허소 아닌가 1팩 쪽 뒷받는거 같은데 벗카 위에 내려왔어 패차 뒤에 안보이고 당길게 하나 기절 내 밑에 내 밑에 내 바로 밑에 가사 제현아 니 차 타께 어잉 누워있다 핵 나무에도 안 와 핵 나무에도 안 와 핵 나무에도 안 와 내 정면에 둘 멀리 잡았어 내 정면에 하나 누워있다 내 왼쪽 아래에 하나 왼쪽 아래에 바위쪽에 하나 나이스 둘이 아니네 우리 차스 우리 차스